전기자연자 올해 3학년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어요? 을박 그 생각하는 것은요. 곤추바쌍입니다. 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. 치즈를 만드는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. 이 시합은 이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어. 그런데 자기의 프라이드를 걸고 싸워야 돼. 주차살자 훈련을 해라. 좋아? 네. 복식을 왜 하는 거야? 난 제가 안으로 스포츠로 생각해. 강하게 되세요.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놨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면 후회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남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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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이라서 만년! 남재! 남재 되거라. 남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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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